글리드 글로리아 작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카운트 4월 임프로버스 줄에 라이트 했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 1동작 오른발 스텝 왼발 스텝 스텝 러브 스텝 왼발 러브 리커버 백터치 왼쪽 원하인드 이븐에 턴 카운트 1 2 3 4 4 6 7 8 이동작 사이드 터치 2개 다 터치 사이드 4스텝 왼발 스텝 포워드 터치 사이드 터치 왼쪽 사브레인턴 스테라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포워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1위동작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3동작 오른발 크로스 왼발 갤럭서 대각선 사이드 킥 왼발 크로스 오른발 대각선 사이드 킥 재즈 박스 together 크로스 백 사이드 together 카운트 1 2 3 4 5 6 7 8 4 동작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크로스 왼쪽 4번에 땀 백 12시방향 다시 왼쪽 4번에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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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방향 카운트 1 2 3 4 5 6 7 8 3 4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전체 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작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3 4 6 7 8 4 동작 1 2 3 4 5 6 7 8 12 1 2 3 4 5 6 7 7 8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4 5 6 7 8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3 4 5 6 6 7 8 리스타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스타트는 5월 3시 방향, 10월 6시 방향 두 번 있어요. 3 동작 이후에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댄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였습니다. 5 5 6 9 9 9 10 10 11 12